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먼저 전일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지수가 갭을 떴어요 이렇게 미국장도 이제 오릅대가 됐기 때문에 악재가 어느정도 다 나와서 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선이 21선이에요 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갭을 떴는데 항상 바닷건에서 이렇게 갭을 뜨면 차익실험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딱 지켜주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국내 지수도 결국은 종가가 올라서 끝난 게 아니고 양봉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렸죠 은봉으로 내려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침에는 좀 올랐어요 올랐다가 조금 오르다가 이제 쭉 이렇게 밀려요 오후장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봉으로 끝나게 되는데 21선은 그래도 안 깼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21선 위로 전일에 올라선 다음에 그 선은 깨지 않고 21선 지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장이 오늘 양봉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21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양봉이 21선 위로 올라서는 양봉이 나와준다면 우리 지수도 21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삼성전자도 오늘은 일부 매도 분량이 나오면서 일단 쉬었다 갑니다 이 5만 7천 원을 계속 못 넘고 있죠 5만 7천 원을 넘는 게 가장 큰 1차적인 저항권인데 5만 7천 원을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못 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지수가 반등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5만 7천 원을 못 넘고 있다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좀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어제 외국인이 팔았단 말이에요 120만 좀 팔았는데 이따 이제 장 끝난 다음에 보긴 봐야겠지만은 외국인이 지금 오늘도 약간 양봉이면은 외국인이 거의 매수라고 보면 되고 또 갭을 떴다 그래가지고 은봉이라도 갭을 떠 있으면은 또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은봉으로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봤다가 이렇게 또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어제처럼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점보다도 오늘 저점이 낮게 그러니까 하락해서 끝나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은 매도세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이틀 동안 나오고 있는데 자 요게 5만 7천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수는 버텨줄지언정 삼성전자가 좀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디를 안 깨면은 괜찮아요 21선만 안 깨면은 괜찮은 거예요 요 노란색 선 가격으로 치면 5만 5천원 지난번에 요렇게 딱 은봉으로 내렸죠 요 캔더를 보면은 요렇게 영망치형으로 영망치형으로 은봉으로 끝났어요 별로 안 좋은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린다 하더라도 종가상 종가상 5만 5천원 위에서 끝나면서 21선 위에서만 버텨주면은 그러면 요때처럼 요런 모양처럼 내렸지만은 끌어올려서 21선 위에 안착 자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붙어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개미들이 붙으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또 슬그머니 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21선을 지지를 해줘야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외국인들이 지금 하루 이틀째 팔고 있는데 3일째 팔게 까지만이에요 3일까지 팔고 4일째 팔면은 이건 파는 거야 그때는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내려간다고 해서 전저점을 깨고 막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오른 거에 대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 5만 7천원을 못 넘기 때문에 일부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을 소화시켜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5만 7천원은 돌파해줘야 되는데 돌파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가 있어야지 좋다 그 다음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종가상 종가상 요렇게 요런 식으로 종가상 21선 5만 5천원 위에서는 끝나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 이 저점 최고의 저점이에요 여기가 5만 4천원이에요 그게 딱 저점이 5만 4천원을 이탈하면은 그 다음에는 5만 2천원 전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5만 5천원과 5만 4천원 이상에서는 반등을 줘야 된다 이때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요걸 한번 관찰해보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조금 쉬었다 가는 구간으로 자 어디까지 오를 수 있어요 여기 61선 일단 61선까지를 1차적인 목표치로 보고 단기적으로 보고 요 61선을 돌파했을 때 그 다음에 6만원권 여기 121선하고 중심선 그 다음에는 어디에요 6만 2천 5백원권이에요 바로 여기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요 6만 2천 5백원을 넘어줘야 비로소 완벽한 추세전환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상승추세로 바뀌는 겁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21선 넘어야 되고 61선 넘어야 되고 120선 넘어야 되고 근데 먼저 요렇게 간 종목이 있죠 걔가 누구에요 SK하이닉스에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탄력적이다 항상 보면은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들어올 때 하이닉스의 상승이 훨씬 더 좋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쭉 들어오는데 5만 7천원까지 오르고 그 다음부터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족족 계속 올렸어요 들어오면 올라가야지 외국인이 들어오면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와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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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서 한 달 동안 들어오는데 61선은 결국 못 넘어가니까 빠졌단 말이에요 요번에야말로 21선 위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때도 21선 노란색선 위에서 지지를 했죠 지지하면서 61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21선 지지하면서 반드시 6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려운 종목이 있으면 요쪽으로 010 2509에 0456번 요쪽으로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비중 요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종목씩 선택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요 하이닉스도 이제 항상 보면은 요렇게 요 중심선하고 121선이 같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최종 저항선이에요 최종 저항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항상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마지막에 121선이 장기 입형선인 121선과 중심선 항상 요거를 넘어야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까지 왔단 말이에요 SK는 하이닉스는 근데 못 가죠 못 가고 이제 좀 조정이 나와요 왜냐 많이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오른 폭이 외국인이 거의 14일째 들어오고 20% 정도가 올랐어요 20% 정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바닥 대비해서 딱 10%가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는 바닥 대비해서 지금 여기까지 고점까지가 오른 게 20%가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20%가 오르니까 어떡해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20% 일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만 봐줄 수 있냐면은 요 노란색 선 요게 요게 21선이에요 왜냐면 21선을 그동안 막고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히 이제 61선을 막고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계속 61선 맞고 떨어졌는데 요번에 61선을 돌파를 살짝 했어요 자 이게 61선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121선을 돌파해줘야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61선 지지를 하는 건데 61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121선 위를 못 돌파하고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 2평선인 2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요게 2평선의 원리이자 성격이에요 성질이에요 성질 그래서 하이닉스는 요 21선이요 가격으로 치면은 8만 8천원 8만 8천원 대를 이탈하지 않고 요번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해서 지지해주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그 궤적은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가는데 삼성전자는 요렇게 21선 위에서 안 가고 이제 요렇게 있었던 거고 하이닉스는 61선까지 올라갔던 거고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요번에 요 눌림에서 외국인의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오늘도 들어왔네 대단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왔는데 왜 내렸냐 개인이 샀어요 기관이 왕창 팔았어요 뭐든지 참 희한한 게 참 희한한 게 요렇게 올라가다가 개인들이 요렇게 보고 아 이거 많이 올라왔네 아 이제 돌릴려나보다 돌릴려나보다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만큼 20%나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으면 당연히 눌릴 때가 됐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요 참 개인이 사면 희한하게 내립니다 자 그렇지만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50만 주가 넘게 들어와 주면서 꾸준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은 주가가 내리는데 주가가 내리는데 외국인이 지내가 여기서 계속 사 이렇게 계속 사다가 내려도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얘는 21선 지지하고선 올라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요렇게 똑같이 움직였던 게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앤솔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는 21선까지 떨어지는데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서 그 다음에 멋진 반등이 더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정말로 외국인이 진짜로 끌어올릴 요량이라면 진짜 주가를 다시 10만원권까지도 끌어올릴 요량이라면 요번 조정기 때 요렇게 딱 떨어질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야지 된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가 요걸 보고 개인이 좀 팔아야 되는데 오늘 개인이 샀는데 이제 앞으로 개인이 요걸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불안한 가운데서도 장은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주고 있으면서 자 이제 눌림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ues 런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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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